월드로 오란다! 오.. 치고 치고 완전히 저런게 많이 안 한다 어? 뭐야? 저 갑자기.. 갑자기 브이로그 쓰는 거야? 네, 갑자기 브이로그 아, 내가 또 요즘 루아는 디노랑 브이로그 찍으니까 아주 기분이 좋구만 지금 저희는 어.. 어떻게 했어? 방금.. 근데 나 궁금한 게 있어요 네 우리가 지금 이제 그걸 하고 왔잖아 사전도 팔아왔죠? 사전도 팔아왔잖아 근데 왜 항상 망사 입혀달라고 하는 거야? 아, 진짜 궁금했어 없는 말 지워내줘까? 아.. 브이로그 주시니까 저도 입는 거고요 저는 그만 입자고 말할 때가 더 많습니다 진짜? 네 너 이거 왜 이렇게 들고 해요? 밑으로 내면 각도가 안 나와 이 정도? 이 각도로 하는 거야, 그냥 아, 그래, 그래 오케이, 오케이 원래 브이로그를 하면 더 편하게 하는 거거든 어 어 아, 근데 사실 이번에 월드가 그렇게 막 브이로그 찍고 있어? 네 그러세요 엄청 이렇게 한 만큼은 아니잖아요? 뭐가요? 아 한 만큼이 좀 아 체력 체력 네, 그 힘든이 디노는 그냥 그냥 가 살짝 저거를 저걸 살짝 돌려볼까? 디노가 갔다 올게 어, 디노가 한 번 가는 거야? 나랑 같이 가 아, 디노가 어디 가는데? 나랑 같이 가 그래, 그래 잘 가 안녕 이렇게 생방 그 사이에 또 운동을 하러 가는 세븐틴은 이렇게 자기 관리에 철저합니다 디노씨, what's in your back? what's in your back? what's in your back? 네, what's in your back? 저 해보겠습니다 네 가방 안에 있는 아이테를 좀 소개해 주세요 자, 첫 번째는 어 정말 제가 늘 소중하게 가지고 다니는 거 가방을 바꿀 때마다 진짜 거짓말 안 하고 명호왕이 명호왕이 행운이 정말 행운이 있을 것 같아서 하고 저는 요즘 간소하게 갖고 다녀요 며칠 후 마음이 비워낼수록 사람은 더 채워지는 법이거든요 네 에어팟 에어팟이랑 유선을 동시에 동시에 한 거예요 유선을 동시에 한 거예요 왜 비우면서 그걸 두 개 들고 다니는 건데 근데 얘는 진짜 도개겨 잠깐 감당 두 개 끼는 건 뭐야? 여기 한 두 끼고 여기 한 두 끼고 이거 끼다가 한 5분 후에 이거 끼고 이거 빼고 이렇게까지 네 이게 좋네요 근데 너는 왜 그렇게 웃어? 그렇게 아, 이거 좋다 이거 내가 내년 또 줄게 나는 내 방에다 딱 이렇게 전체로 또 그리고 엄박싱 시간이 돌아왔어요. 오케이, 오늘 도구 이걸 왜 준비했냐? 왜 준비했냐? 세븐틴이 월드로 우란다 광경을 왜 준비했냐? 왜 준비했냐? 왜 준비했어요, 도시아 씨. 왜 준비했냐? 왜냐면 치월스 할 때는 카스테라 카스랑 테라 그거 왜 카스랑 테라였지? 아니, 왜냐면 치월스라서 카스랑 테라여서 이 성녀차 분들이 되게 많아서 카스테라를 이렇게 테라인 부분을 와 진짜 센스있다. 이렇게 해서 카스테라를 했는데 이게 오란다. 월드로 오란다. 맛있게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제는 이거. 맛있다, 이거. 수제 오란다. 이게 또 칼로리가 한 봉지에다가 1200칼로리예요. 엄청 높아서 칼로리를 진짜 축적을 잘할 수 있어요. 근데 요즘 날씨가 나와서 따로 안 흘리잖아. 이제 하나 먹어요. 1200칼로리. 밥 4공기. 이거 하나 먹으면 밥 4공기 한 거 같아. 121kg? 야, 나 딱 멀어져. 장난이니까, 장난. 야, 무슨 열량이. 이게 1200칼로리예요. 엄청난 거야. 벌써 다 들어가는 거지. 눈이 예쁘네요, 영호씨. 쌍꺼불 없어. 쌍꺼불 있어. 쌍꺼추 없어. 쌍꺼풀 있어. 뭐가 더 좋아. 둘 다 좋아해. 약간 이럴 때는 좀 더 매력 있는 것 같고, 이럴 때는. 나는 그게 더 매력 있는 것 같아. 이거? 어. 쌍꺼풀 있는 거? 뭔가 이번 월드에는 있는 게. 어, 있는 게. 하드는? 이거. 그러는 게. 뭐야, 방금 바람개비 우지환 아니었어? яв요, 형. 근데 피아노. Mr.P. 오, 아니 뭐. 진짜 좋았어. 으어. 피아노. 진짜 좋았어. 되게 소음이. 그거 아니야? 말했었는데, 미리? 파와랜드. 아, 이거? 시원하고. 으하하하. 우리 노래, 우리 노래는. 우리는 지칠 수 있는 것 같아, 우리 노래는. 마. 이거밖에 올라가. 이거밖에 올라가. 네. 라기즈 아니야? 라기즈아? 우와! 라기즈아! 이걸 연습을 안 하고 바로 치는 거야? 그러니까. 미쳤어. 미쳤어. 우와, 나 때린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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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잠깐. 인서트, 인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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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진짜 맛있겠다. 와, 우리 멤버들이 아이스크림에 휴대전이 있네요. 아이저 차가운 거 먹어요?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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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들어오시면 안 되는데. 나가, 임마. 어머니? 어? 엄마. 어, 도겸하다. 잠깐만. 우리 슈아 형이 진짜 엄마랑 판박이에요, 진짜. 우리 엄마 나랑 똑같이 생겼어. 멤버들의 아이스크림에 굉장히. 안녕하세요. 도겸아, 나 약간 탄비 선배님 같지 않아, 근데? 빌라임 씨는 언제부터 그렇게 해요? 맞다. 제가 오늘 브이로그를 처음 시작했는데, 아 이게 매력이 있어. 이게 혼자 그 약간 소소한 행복을 느끼는? 안녕하세요. 머리가 짧아서, 머리가 안 하면 이렇게 고슴도치가 됩니다. 고슴도치. 어떻게 이렇게 머리가 붕 뜰까? 나는 항상 어릴 때부터 중학생 때 머리 짧게 자르고 그때부터 항상 부러웠던 게 있어. 반곱슬. 또 봐요. 감사합니다.